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밝혔는데 총선은 다음 날이죠. 어제 바로 대검찰청, 서울서초종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휘 여사 소환을 외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의 서늘한 칼란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휘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휘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장관 기자, 조국 대표가 민주당보다 굉장히 선명하고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압박이 바로 들어간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시간은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니까 서서히 정부를 압박할 것이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심 실형의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으니 정치적인 일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조국 대표가 김여사 종합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서정표 변호사님, 일단은 조국혁신당, 민주당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극단의 진영 정치가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 또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종합특검법, 우리 법이라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트는 게 아니에요.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종합특검법, 이게 말 자체가 억울성설이고. 그다음에 파우치 있죠. 이거는 김용화법의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배우자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말해서는 말 안 듣는 게 어거지, 이게 특검이 됩니까? 그다음에 주가 조작 있죠. 지금 권호수 회장 재판 중에 있습니다. 권호수 회장이 무죄가 나오면요. 무죄가 나오면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공범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권호수 회장이 공범인지 아닌지, 유무죄가 이게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권호수 회장이 무죄라면 그냥 공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이걸 무슨 특검을 합니까? 나머지는 이게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상대로 종합특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이고요. 주가 조작은 권호수 회장 재판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 재판이 보면 이게 공범인지 아닌지, 모든 게 유무죄인지 놓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파우치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양평? 양평은 원희룡 장관이 다 했잖아요. 전에 그것도 의욕이 사는 거죠. 이 특검이라는 건 엄청난 100억 이상, 지금 박영수 특검이 구속돼서 특검이 표류되고 있잖아요. 그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떠들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블랙리스트 가지고 나라 엄청나게 두 동간을 떠들었죠. 지금 재판하는데 특검이 구속돼서 제대로 재판이 됩니까? 돈을 수백억 써서 특검 해놓고 뽑고 온갖의 수사관 던고 오고. 그런데 이거 틀어봤자 아니, 어떤 지새끼 한 마리에 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태산 명동에 설 필요한 말이 있는데 하다 못해 지새끼 한 마리에 놓아야 되는데 지새끼 한 마리에 놓아야 되는데 이런 특검을 왜 합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공시하지 말고. 지금 이게 본인이 곧 대법원 선고되면 견수하고 갈 거니까 대법원 앞에 가서 내 빨리 선고해달라. 이 주장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게 검찰에 가서 이런 주장하면 안 돼요. 순화, 단어는 좀 순화하도록 하고요. 김정욱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정신당이 어쨌든 현 정권 심판은 좀 공통기조 같은데 한편으로도 범진보 진영에서는 주도권 싸움을 벌일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그전에 저는 소정욱 변호사의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의 의식입니다. 선거 결과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의혹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고 또 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풀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방어한다고 방어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갈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범진보 진영이 190석 이상을 상회하는 8년의 체제가 지속된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을 5년 동안 맞아야 되는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175석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합의해야만 패스트트랙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192석이기 때문에 개헌이나 탄핵을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정당들이 책임 정치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 정당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성명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 또 민주당 스스로가 큰 거함이기 때문에 그 책임성만큼 소위 독단적인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 저는 충분한 조율과 토론, 대화가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또는 조국 당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때문에 두 당이 어떤 갈등을 빚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기저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요구했던 민생과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채양병주로 얘기되고 있는 각적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훨씬 더 뛰어나 능력을 보이는 집단과 정당이 국내에게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암묵적 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하면 이것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친문 쪽 민주당이 당선됐던 친문 의원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그러면 세를 조국 혁신당이 불릴 수도 있다. 당면까지 바꾼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김종욱 행정관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 보거나 정가에서는 사실 그런 말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그거죠. 일단 조국 혁신당이 12석이기 때문에 8석이 더 있어야만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섭단체가 되어야지 아무래도 국회에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석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채우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당이라는 건요. 어찌 됐든지 대권 주자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정치권에서 조금 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구심점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주류와 비주류의 세력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하는 이 친명 세력도 원료를 타고 가면 사실 친노 친문 세력이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어떤 정당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는 벌어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의 아내죠. 정경심 비수한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하는데 장가혁 기자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엄상필 대법관이 지난 2021년 8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할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조국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 증거 능력 등 여러 쟁점들이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3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조 대표 사건이 정경심 교수와 쟁점이 많이 겹치니까 엄 대법관에게 유죄 심증이 있으니 조국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기 대변인, 일단은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구속돼서 많이 구속된다면요.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되면 원회 당대표로 옥중당무를 하는 시나리오도 제기가 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높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1, 2심 형사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완성되는 경우가 불과 1%도 안 된다고 하고 많은 법조인들은 시간 문제일 뿐 조국 대표의 실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진 지가 한 달밖에 되지는 않은 당이고 그야말로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당 이 조국 개인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옥중에 가게 된다면 조국 혁신당을 누가 이끌 수 있을까 그럼 대체 불가능한 조국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옥중 출마까지 해서 15% 얻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본다면 이런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당대표가 만약에 정말로 실형을 살게 된다면 옥중에서 여러 가지 당물을 볼 가능성 그게 공식적이든 어쩌면 비공식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현실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요. 조국 당대표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옥중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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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